지금 전혀 길지 않거든요. 오히려 조금 뻣뻣하게 진행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테이블 때문에 약간 혼란이 왔던 공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1세트에 알았으니까 2세트에는 경계력이 폭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세트는 박지현 선수의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뒤돌치기 오히려 짧죠. 출구 배치 풀어내지 못하는 박지현 선수군요. 공탑니다. 자, 차량 선수에게도 배치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비껴치기, 뭐 비껴치기가 됐든 세워치기가 됐든 다 애매한 상황이에요. 형태는 세워치기 형태인 것 같고요. 세워쳐야 되는데 내공을, 세워치기라는 표현이 일단 각도를 되게 길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형태 같은 경우는 회전을 좀 주고 각도를 만들어야지 키스를 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장쿠션 맞는 지점을 보고 빠르게 돌아갔던 차유람 선수입니다. 자, 비껴치기 더블쿠션 형태로 보내볼 건데요. 쿠션 지점이 좀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히려 이 공이 또 빠집니다. 자, 라인은 비슷했는데요. 속도가 조금 빨랐을까요. 장장 단 코스. 이야, 이게 또 안 맞네요. 2세트 두 이닝 연속 공타로 출발하고 있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자, 뒤돌리시키 짧은 각도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두께가 조금 얇게 맞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길게 진행이 되면서 뒤쪽으로 빠졌던 차유람 선수의 뒤돌리기입니다. 이 세트 아직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두 선수 모두 다 좀 잠잠하게 풀어나가는 양상인데요. 자, 비껴치기 더블쿠션. 자, 이게 좀 더 넉넉하게 봤어야 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이 공에 눈을 떼지 못했던 박지현 선수인데 자, 옆돌리기인데요. 짧은 각도보다는 길게 한 번에 가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길게. 자, 옆돌리기. 맞았습니다. 맞았어요. 자, 각도가 지금 차유람 선수 얼굴 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좀 넉넉하게 보내 놨다 싶었는데 맨 마지막 회전이 조금 빨리 풀려요. 이 단쿠션에 붙어있던 빨간 공이 아주 살며시 움직이면서 차유람 선수의 역돌리기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3이닝인데 타임아웃을 사용을 했고 네. 그것도 레스트를 이용하는 공격이에요, 지금. 대회전을 돌려내겠다는 거죠, 레스트를 이용해서. 또 포켓볼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레스트를 이용은 잘하겠지만 이거를 대회전까지 돌려내는 게 예측을 못하겠네요. 일단 저는 불가능합니다. 자, 낮은 당점을 살짝 이용할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아, 지금은 조금 당점이 낮은 당점을 너무 강조를 하게 됐어요. 아, 근데 타임아웃이 나중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은. 워낙에 또 포켓볼 선수들은 이 레스트를 이용을 잘하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얘기를 못합니다. 타임아웃을 사용했고, 레스트까지 활용을 하면서 시도를 해봤던 차요람 선수인데 추가특점까지는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자, 박채윤 선수도 지금 좀 이른 시기에 타임아웃을 썼습니다. 그렇네요. 자, 앞돌리기 형태가 좋아 보이지만 키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이용한다기보다는 넣어 치기 형태로 선택을 합니다. 자, 곧바로 어드레스 들어가는 박채윤. 근데 깊게 들어가서 길게 치기가 테이블 상태가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자, 키스까지 나옵니다. 박채윤 선수 오늘 경기가 참 안 풀리네요. 워낙 잘 치는 선수인데 초반에 조금 많이 흔들린 듯한 느낌이에요. 워낙 넣어 치기를 시도했는데 돌아오다가 일단 키스까지도 있었습니다. 자, 차연아 선수도 배치가 만만치 않죠. 두 선수 모두 배치가 좀 어렵게 쓰고 있습니다. 네. 빨간 공이 지금 눈에 가시처럼 보일 거거든요. 아,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세인데. 자, 얇은 면을 쳐서 공략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불편하죠. 그래도 상대방을 꽁꽁 묶어놓는 수비 형태로 공을 보내 놨어요. 딴 게 뭐 선택이 마땅한 게 없어요. 네. 이제 두 선수가 4이닝을 지나가는데 현재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자, 배치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각도는 괜찮습니다. 1목적과 4목의 각도는. 네, 좋아요. 5이닝만의 2세트 첫 득점을 신고하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이렇게 리버스나 비켜치기 더블쿠션 형태의 공들을 선수들이 워낙 열심히 연습을 하고 지금처럼 네공과 1목적구의 기울기가 좀 치기 편하게 서 있으면 득점 확률을 상당히 좀 많이 올려놨어요. 아주 잘 쳤습니다. 자, 1대 1의 스포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자, 비켜치기 짧게. 비켜치기 짧은 코스인데 음, 안 맞네요. 음, 안 맞네요. 음, 안 맞네요. 아까 전에 비켜치기 짧게를 한번 짧게 뺐거든요. 이번에는 조금 넉넉하게 보내놨다고 보내놨다가 또 길게 빠집니다. 차유람 선수의 5이닝 공격입니다. 자, 원맹크 셰퍼샷이라고 하는 원맹크 접시 형태죠. 자, 너무 두껍게 맞춘는데요. 아, 그렇네요. 2이닝 연속 공타, 차유람. 이 목적구가 생각보다 더 두껍게 맞으면서.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찬스가 모았습니다. 박지원 선수에게 뒤돌려치기를 길게 치기가 참 좋게 서 있습니다. 자, 뒤돌리기. 네, 잘자. 올라갑니다. 득점. 득점 좋고요. 자, 스코어 2 대 1. 지금 테이블 상황이면 이런 몸들이 참 좋죠. 그러니까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쳐도 각도가 길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구요. 자 이번에도 뒤돌리기 성공. 좋아요. 시킵니다. 이렇게 기본 배치들을 쳐가면서 내팔의 감각을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아주 잘 쳤습니다 계속 뒤돌리기 배치 전부 성공을 시켜놓고 있는 박지연 선수입니다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형태를 보내주겠죠 옆돌리기에 갑니다 이번에도 득점 차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박지연 선수 두께 상당히 예민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두께를 맞춰냈고 두 쿠션에서 회전이 잘 받는다는 걸 빨리 잘 파악했어요 계속 3득점 기록하고 있는 박지연 선수입니다 첫 번째 세트는 리드를 가져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세트에서 처음으로 차유람 선수를 상대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역돌리기도 좋고요 기본 실력 자체는 워낙 뛰어난 선수예요 그렇죠 공 구사하는 배치들마다 구사하는 두께 당첨 스트로크의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2공은 2공 득점 잘 됐고 다음 배치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비켜치기가 지금 한계각에 딱 걸려있을 것 같아요 얇은 두께를 치면서 가면은 각도가 나올 수 있긴 한데 자 그것보다는 넣어 치기 형태를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득점은 쉽지 않았고요 이번 6이닝에 일단 넉 점을 추가하는 박지연 선수였고요 카메라를 이렇게 보니까 비켜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네요 스코어 5대1을 만들어내는 박지연 선수입니다 자 이제 차유람 선수가 쫓아갈 차례죠 그렇죠 대회전의 키스는 일단은 첫 번째 키스는 전혀 없이 갈 수 있는데 저 빨간 공의 뒤쪽 공간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자 앞불리기 형식의 대회전 자 이거 각도 정말 잘 만들어냈네요 그러면서 포지션 이어져요 네 이번 배치 대회전으로 완벽하게 풀어내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아 배팅 진짜 좋네요 지금 일목적구 두께가 생각보다 상당히 두꺼운 거거든요 네 네 아주 잘 쳤습니다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가 아주 좋게 서 있고요 타격을 섞은 뒤돌리기 자 일목적구 먼저 잘 보내놨고 내공특점 이후에 포지션도 노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포지션 플레이까지 생각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연속 2득점 아 잘 쳤어요 그렇네요 지금 배치 포지션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특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좋긴 한데 빨간 공이 거슬려요 지금 어우 많이 거슬리네요 그렇네요 아 원뱅크로 가고 있군요 자 원뱅크 원뱅크 이 공 만들어냅니다 야 이걸 또 이렇게 풀어내는군요 곧바로 동점을 만드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포켓볼 선수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저렇게 그 이 목적구가 내공을 좀 가리고 있을 때 공을 좀 어렵잖아요 치기가 자세가 상당히 어려운데 포켓볼 선수는 그게 정말 익숙하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런 브릿지에서도 정말 안정적인 스트록이 나가죠 뭔가 이 견고함이 좀 느껴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예 자 금방 쫓아왔습니다 예 앞돌리기 짧은 코스로 공략을 하는데 키스까지도 있었습니다 일단 차유람 선수가 낮은 당점을 상당히 잘 쓰네요 지금 이런 공들도 두께를 얇게 치지 않고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공을 보내놓는 공들이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예전에 봤던 차유람 선수하고는 상당히 진짜 좀 달라졌어요 많은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것 같고요 6이닝은 두 선수 모두 다 4득점씩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5대5 동점 자 리버스 공격이에요 자 여기서 장장단 자 좋습니다 득점 가져가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아 확실히 공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건 당연히 박지현 선수가 더 우세할 것 같아요 음 자 이 상황에서 이 배치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좀 탁월하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빠지면 또 디펜스도 되거든요 자 역돌리기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기서 자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지면서 또 하나의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아우 진짜 아슬아슬했네요 예 예 지금 공은 일목적고 두께가 좀 예민하기도 했고 자 박지현 선수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아 예 아 역돌리기 득점까지 성공을 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공이 좀 열렸습니다 뒤돌려치기 짧게가 괜찮아요 부드럽게 큐를 넣었습니다 뒤돌리기 천천히 흘러 내려옵니다 흰 공이 움직입니다 득점 자 득점 잘 해냈구요 자 득점은 잘 해냈는데 다음 배치가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배치에요 넣어치기를 쳤을때 저 장축쪽 어 넣어치기 안치네요 자 저기 와 이거 앞돌리기로 끌어갔어요 자 끌어서 하아 끌어서 앞돌리기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성공을 시키는 박지현 선수입니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야 이거를 정말 잘 쳤네요 아까 그 바운딩 친거보다 저는 이게 훨씬 더 인상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앞돌리기를 아 정말 기가 막히게 예 큐끝에 유지가 너무 좋았어요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 길게 갑니다 자 뒤돌리기 올라갑니다 득점 아 잘 칩니다 박지현 선수 이야 지금 연속 5득점 몰아치면서 이 세트 세트 포인트는 박지현 선수가 가져갑니다 자 첫 세트 때 못 보여줬던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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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닝에 1득점 그리고 육이닝에 4득점 아 7이닝 진행 중입니다 세트 포인트 박지현 자 뒤돌려치기 짧게 가겠죠 뒤돌리기 7 코스 자 키스 빠졌고 이 공이 내려 갑니다 아 예 이 공이 잡네요 옆으로 빠집니다 아 이 공도 정말 잘 쳤는데 네 아 쉽게 빠집니다 박도 정말 잘 맞췄거든요 네 네 이목적구 이목적구가 또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지기도 했는데 아 이 공이 빠지고 난 다음에 차유람 선수가 쫓아갈 수 오우 차유람 선수가 선택을 오우 좀 세워치기로 하나요? 옆돌리기 대회전이 좀 불편한가 보네요 화면상으로는 옆돌리기 대회전이 괜찮아 보이는데 네 세워치기로 갑니다 그렇네요 음 자 이 공은 실패를 했고요 이게 또 화면상이랑 실제 딱 타석이랑 좀 느낌이 좀 달라요 네 지금 이 옆돌리기 대회전을 쳤을 때 너무 얇은 두께를 쳐야 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요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던 차유람 선수였는데 다시 세트 포인트 박지현 선수에게 그 턴이 넘어갑니다 자 지금 이 배치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두께만 잘 맞으면 바운드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배치거든요 예 아 지금은 두께가 조금 얇았어요 뭔가 화려한 스트로크 없더라도 일목적구까지의 네곤과 일목적구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밀림은 충분합니다 음 그래서 두께만 좀 두껍게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바운딩이 되는 형태거든요 조금 얇게 득점이 얇게 갔고요 예 네 대회전 갑니다 자 뒤쪽 공간으로 가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깊게 네 들어가는군요 자 그러면서 공이 너무 좋게 섰습니다 아 아 이번에 역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던 채람 선수였는데 아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두이닝 연속 공타 그리고 박지현 선수는 뱅크샷을 준비합니다 네 공이 너무 좋던데 자 이 공 자 안쪽으로 오 안 맞았습니다 빨간 공이 안 맞았습니다 자 특점이 안 됐어요 네 자 일단 차이로우 선수가 쫓아오기 전에 무조건 끝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이 공마저도 조금 짧아지면서 각도가 향성이 안 됐습니다 이야 코너 쪽으로 타고 나오는 과정이었는데 빨간 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차이로우 선수에게 또 공이 좋습니다 옆돌리기가 괜찮아요 길게 칠 거면 확실하게 길게 쳐야 되고요 아니면 직접 갈 거면 직접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옆돌리기 내려갑니다 득점 자 득점 공이 휘어질까 봐 좀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선 그렇게 곡구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칠만합니다 자 오빠리기 오드레스 들어가는 차이로우 아 조금 얇았지만 조금 얇았네요 조금 얇았네요 조금 얇았지만 좀 퍽퍽퍽해서 득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코너 깊게 들어갔어요 네 넣어 치기를 시도했는데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박재현 선수 끝낼 수 있는 찬스에요 빗겨치기 짧게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일목적고 진행을 좀 잘 의식을 해야겠죠 세트포인트 10점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현재 두이닝 연속 공타 해결하면 2세트 가져갈 수 있습니다 빗겨치기 짧게 자 일목적고 진행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배치이긴 한데 이렇게 끌어가는 형태를 만들어줄 때 좀 더 얇게 들어갔어야 될 것 같고요 아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음 조금 아쉽고요 자 차유로운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쫓아갈 수 있는 찬스가 또 온 거죠 뒤돌려치기가 아주 좋게 서 있고요 뒤돌리기 직접 갑니다 득점 차근차근 간격을 좁혀가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점수 차가 별로 나지 않아요 뒤돌리기 득점까지 성공시키면서 현재 스코어는 10 대 7 자 앞돌리기 짧게 형태를 공격도 중요하지만 일목적고를 크게 돌려내면 수비 형태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앞돌리기 짧게 자 일목적고 진행도 잘 만들었고 내공진에도 좋아요 그대로 단쿠션 맞고 올라오면서 연속 2득점 기록하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자 일목적고가 너무 빨간공 쪽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인사를 한 거지만 인사 지금 살짝 한 거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진행상으로 봤을 때 전혀 형태가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두 점 추가했고 박지현 선수와의 거리에는 두 점차 내공을 낮은 당점을 이용해서 저렇게 짧게 만드는 공들을 워낙 잘 치네요 짧은 코스를 공략했습니다 연속 3득점 가져가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이제 한 점차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아직 2세트 끝나는 건 아닙니다만 직전 64강전 쓰롱피아비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역전승이었으니까요 네 하이런을 통한 역전승을 또 만들어냈었죠 그렇죠 다시 한 번 세워치기인데 한 번은 짧게 빠지고 한 번은 길게 빠졌거든요 세워치기 갑니다 아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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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네요 아 그래도 참 근처까지 잘 갔네요 네 와 각도가 거의 비슷했어요 네 이야 자 자 이제 다 쫓아왔는데 네 하하하 박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10점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지금 3이닝 동안 침묵하고 있는 박지현 선수인데요 11이닝 공격입니다 아 이거 빠집니다 네 아 이러면 지금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엄청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음 자 그리고 이 공이 빠진 것도 문제인데 지금 차유람 선수에게 특정을 할 수 있을 만한 배치가 왔습니다 다만 이제 원쿠션이 코너 근처기 때문에 조금 부담감은 있어요 네 자 곧바로 얻을 수 들어가는 차유람 자 회전을 잘 살려줘야 되고요 자 자 좋습니다 풀어냅니다 동점 그리고 차유람 선수도 세트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차유람 선수에게 첫눈인게 2공이 득점되면서 저 1,2목적구가 강하게 키스가 났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득점이 되고 저 노란공과 빨간공이 좀 크게 부딪치면서 배치가 나쁘지 않게 썼습니다 이야 지금 11이닝에 승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코어 10 대 10 동점 오 이거 노란공으로 가네요 세트 포인트 차유람 자 두께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노란공 옆돌리기 내려옵니다 자 득점을 던져라 냅니다 가져가는 차유람 선수입니다 이야 이 걸 이렇게 기어코 뒤집어 내는군요 진짜 역전을 해 내네요 네 이야 예민한 두께였는데 아주 잘 쳤습니다 엄청난 집중력 진짜 멘탈로 따지면 진짜 차유람 선수 멘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최성원 선수가 박수를 치고 있죠. 최성원 선수도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집중력. 차유람 선수가 2세트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2세트도 차유람 선수가 가져가면서 세트 스코어는 2대 0이 됐습니다.